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예제를 가지고 다른 웹페이지로 링크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웹페이지가 총 3개입니다. 이 3개의 관계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웹페이지는 index.html 파일입니다. 이게 가장 상위에 있는 html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slash one-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slash one-depth slash two-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각각의 파이들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겠나요? 여기 도메인이 끝나는 지점에서 slash를 하고 그리고 뒤에 파일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다시 slash가 들어오죠. 그럼 이 부분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디렉토리 또는 폴더 그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실제로 디렉토리고요. 그리고 slash가 끝나고 이렇게 파일이 들어오면 네, 그건 파일입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 파일 안에서 url과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이용해서 각각의 페이지 안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깊이가 가장 깊은 파일을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one-depth, two-depth slash index.html 파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파일은 현재 이 웹페이지는 one-depth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two-depth라는 디렉토리 밑에 index.html이라는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파일에서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과 slash one-depth slash index.html로 이동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장 상위에 있는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url을 입력하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 제가 url 절대경로 상대경로라고 적어놓은 건 경로를 기술하는 방식들, 타입들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url이나 파일의 이름은 이걸 의미합니다. 요소검사 파일버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a 태그에 href 속성에 url이 들어가죠. 예, 지금 제가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 이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href 속성으로 지정된 값을 의미합니다. 자,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요소검사를 해보면 href에 slash index.html이 들어가죠. 예,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셔서 a 태그가 어떤 모습일지를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one-depth, two-depth에 있는 index.html 파일에서 lap.egoing.net에 slash index.html 파일로 이동하는 방법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직접 url을 기술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 다음에는 절대경로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경로. 그러면 여기 절대경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에 첫 번째로는 앞에 도메인이 붙으면 안 됩니다. 절대경로는 두 번째는 그 경로가 시작될 때 반드시 slash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slash 그럼 slash로 시작을 하는 경로는 그 앞에 도메인이 생략되어 있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 root부터 디렉토리를 카운팅한다는 뜻입니다. 둘 중에 이해가 편한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slash하고 index.html 이라고 적혀있으면 어떻게 되어있는 거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slash 앞에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 있죠? 이만큼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앞에 생략되어 있으니까 lab-egoing.net slash index.htm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경로가 되는 거죠. 자, 클릭해볼게요. URL을 바뀌었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이동을 했습니다. 다시 back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상대 경로인데요. 상대 경로는 첫 번째로는 앞쪽에 이렇게 도메인이 나오면 안 됩니다. 도메인이 나오면 그건 그냥 URL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slash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slash로 시작하면 절대 경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점으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은 어떤 약속되어 있는 기호인데요.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자, 현재 이 문서는 1-depth에 2-depth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존재하는 index.html 파일입니다. 자, 이 파일의 부모 디렉토리는 1-depth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이 파일의 현재 디렉토리는 2-depth가 되는 거고요. 그것의 부모 디렉토리는 1-depth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맞춤표가 그 두 개가 나왔는데요. 콤마가 두 개가 그 점이 두 개가 나왔는데 그러면 자, 첫 번째로는 점 두 개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 슬래시하고 또 점 두 개가 나왔죠. 그러면 앞에 있는 디렉토리를 삭제해 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 그 결과는 두 번째 예제와 첫 번째 예제와 동일한 거죠. 아시겠나요? 클릭해 볼게요. 자, 리로드하고 클릭해 보면 이 URL이 우리가 예상하는 URL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원뎁 그 투덱스에 있는 인덱스.html에서 원뎁스에 있는 인덱스.html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URL로 이동하면 되고요. 그리고 절대 경로로 이동을 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예, 이 디렉토리를 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뒤에다가 원뎁스.실덱스.html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는 아까 이 이 첫 번째 URL로 이동을 하려면 디렉토리를 두 개를 건너뛰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점이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예, 하나만 건너뛰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투덱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면 원뎁스 파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이거죠? URL을 잘 보시고요. 자, 여기서 부모디렉토리로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디렉토리 즉, 이 URL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URL을 입력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절대 경로로 입력하면 되죠. 아, 여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잠시만요. 제가 수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부모디렉토리로 그 부모디렉토리에 있는 인덱스.html 파일에 액세스 하려면 슬래시만 붙이면 되죠. 그리고 상대 경로를 이용한다면 점점 슬래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원뎁스에서 투덱스에 있는 인덱스.html 파일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를 보죠. 자, URL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경로를 입력하는 겁니다. 뭐 슬래시 원뎁스 슬래시 투덱스 슬래시 인덱스.html 하면 되겠죠. 상대 경로는 상대 경로를 입력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현재 이 디렉토리에서 앞에다가 아무것도 붙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투덱스 슬래시 인덱스.html 그러면 현재 디렉토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투덱스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찾고 그 투덱스 안에 있는 인덱스.html 인덱스.html 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앞에다가 슬래시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동일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예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이것도 상대 경로입니다. 아 실수했네요. 잠시만요. 점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되죠.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점이 하나가 있으면 클릭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데 점이 두 개가 있을 때는 현재 이 문서가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점이 하나가 있으면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슬래시를 생략한 것과 점 슬래시가 있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이쯤에서 한번 지펴보면 절대 경로는 무조건 루트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가장 최상위 디렉토리부터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동일합니다. 경로의 어떤 형태가 상대 경로는 현재 이 문서가 위치하는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부모로 갈지 아니면 현재 문서로 그 현재 문서로 할 건지 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재 문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 url 값이 뭐 정확하게 패셀 값이죠. 패셀 값이 가변 쪽으로 변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럼 빠르게 가장 최상위 그 최상위 디렉토리에 있는 인덱스.html로 이동해서 예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뎁스.인덱스.html로 이동을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url 입력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슬래시 절대 경로로 슬래시 원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를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상대 경로로 하려면 예 앞에 슬래시만 빼주면 됩니다. 현재 디렉토리에인 인덱스 원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를 하면 되죠. 2뎁스로 이동을 하려면 url 입력하면 되고 예 슬래시 원뎁스 슬래시 2뎁스 슬래시 인덱스.html 상대 경로도 앞에 슬래시만 빼주면 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경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url을 직접 기술하는 것 절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것들 각각 이유가 있고 적합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url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예 그것은 url 자체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랩.egoing.net 이라는 url을 가지고 있는 저 경로를 만약에 OpenTutorials.org로 바꾼다고 한다면 모든 링크를 다 수정해야겠죠. url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절대 경로나 상대 경로를 사용했다면 예 앞에 있는 url 자체는 뭐가 될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링크나 링크를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왜 절대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 경로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path 자체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원뎁스라고 하는 부분이 만약에 예 이렇게 root로 바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절대 경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링크에 예 뭐죠? path를 바꿔야 되는 그런 대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 경로를 쓰게 되면 상대 경로는 그 부모로 갈 건지 또는 자식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만 규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파일명 부모의 디렉토리명이 바뀌어도 자식이 부모를 참조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대 경로가 아주 유연한 방법이죠. 그러면 url을 사용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거는 자신의 디렉토리가 아니라 아니 자기의 url이 아니라 다른 url을 사용하고 있는 어떤 리소스로 이동을 하거나 그 리소스를 이미지와 같은 리소스를 가져오거나 할 때는 url을 직접 기술을 해야 되는 거겠죠.